네, 네. 웬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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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오십니다. 와, 오십니다. 아니, 저한테 맞단 말이야. 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한중이 형. 우리 대결 상대인가? 오케이. 오십시오. 12월. 12월. 월간. 월간. 월간 라타뚜이. 그래서 오늘 뭐 하는 건데요? 오늘 자, 위에 전광판 보시면 세븐틴 대, 고잉 세븐틴. 어떤 대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기고 지고의 벌칙이라든가 뭔가 좋은 게 있나요? 아, 그거는 이제 모르죠? 나중에. 모르시죠? 그냥 모른다고 해도 돼요. 모르는 거 아니야? 그냥 모른다고 해도 돼요. 몰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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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은 그냥 아이디어만 내신 분이고 자세한 룰은 이분들이 다 찾으셨어. 아,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넘어가, 넘어가. 녹화 전에 프리핑을 해도 이 정도인데 안 하고 들어가면 얼마나 난리가 날지. 모르는 거죠, 그러면. 어떻게 되나요? 세븐틴이 이겼을 때는 제작진 계약 연장, N년 연장하기. 엔년이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근데 연장인데 가격은 안 올라가나요? 그건 제가 따로 얘기해고 있고 다음에 따로 얘기해 저희랑 얘기해야죠 아니 그런 예민한 문제를 건드린단 말이야? 제작진이 이겼을 경우 이번 편 쿠키, 세븐틴이 편집하기 와 그건 저희 민규가 전문입니다 네! 좋습니다! 그 겨우 상은 민규 씨 제작진 분들은 불만 없으세요? 내가 카메라 엄두기였으면 뭘 하는 거야? 이러실 것 같은데 엔년 더 찍어야 된다고? 찍으시면서 아니 나도 가족이 있는데 쿠키 영상을 얘네가 만들든 말든 자기한테 좋은 게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지면 우리가 스태프분들 회식 다 쏘기 오케이 저희 돈으로 회식 쏟다 드릴게요 아니 왜 굳이 왜 굳이? 굳이? 이거 너무 재밌는 거다 대박이다 와 이게 바로 야 빨리! 윤정아 방송쟁이 다 됐어 와 이게 저는 사실 하이라이트로 들어갔으면 이거 진짜 좋을 뻔한 그건데 아 족구입니다 족구다 족구는 3대3이죠? 아 이거 잘 걸리길 기도해야 돼 야 조슈아 미쳤다 아 이거 우리가 이거 우리가 완승하겠는데? 설치한 기회 한 판 할까요 저희끼리? 자 지금 아이디어가 왔는데요 번외편으로 세븐닛 에이스 멤버들 대 제작기 분들 에이스 멤버들 해서 커피차 내기로 자 근데 에이스면은 전 못하는 거잖아요 아 도겸 씨 요일로 오시면 돼요 자 족구 좋아하시는 형님들 다 나와주십시오 아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아 이런 감독이 떠나오셨네요 아 예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커피차 내기 시작 Let's go 나이스 네 한 번 올려주시고요 가나야 인정하는 수 아 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조금이라도 아 이거 너무 길었어 에스쿠스가 최선을 다했어요 1대 0입니다 에스쿠스 토스 오케이 안정감 있어 아 안정적이야 그래 수비가 저런 느낌이에요 좋다 안정적인 커버 올리고 나이스 아 안정적이야 어 공격이 아 인 아 인이에요 아 너무 잘하시는데 2대 0입니다 나 한 번 바꿀래 너가 공격할래? 어 잠시만요 포지션 변경입니다 파이팅 와 좋은 서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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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브 매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아하이 아 잘 차신다 가볍게 넘겨버리시는 분 도겸이가 한 번 더 받아주고 굉장히 안정적이십니다 아 팀플레이까지 와 와 살렸어요 어 이동엽 살렸어요 이 공격을 살았습니다 야 아웃인가요 아웃입니다 야 원래 아까 3점 따지고 갔어 세븐틴 화이택 세븐틴 화이택 세븐틴 화이택 세븐틴 화이택 아까 3대 0에서 따라잡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안전하게 넘기는 와 안정적이야 와 4대 0입니다 세트 포인트 1점만 낸다는 마음가짐으로 나이스 넘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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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공격하죠 받아야지 자 1세트는 이렇게 5대 0으로 제작진 팀이 완승하게 되었습니다 와 와 너 실수만 안 한다는 거야 날 쏘고 가보라는 거야 오케이 날 쏘고 가보라는 거야 저희 두 번째 날 쏘고 가보라는 거야 세트는 저희 멤버가 바뀌었습니다 모르겠어 모르겠어 난 뒤에 있어야 돼 나 여기 쓴다는 거야 나 뒤에 있어야 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합니다 아 너무 잘하셔 아 우지 그래도 안정적이야 넘기자 나이스 와 잘하신다 살짝 흔들었죠 지금 김민기 선수 흔들었어요 와 아웃이야 1점 좋아 좋아 역전 가자 세븐틴 화이팅 나이스 서브 또 하죠 우지씨가 나이스 나이스 서브윙스 나왔죠 그리고 짧은 서브를 조문 감독님께서는 약사부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도 서브 좋은 서브입니다 넘어가요 아 2대1 오 잠시만요 감독님 오 잠시만요 감독님 오 잠시만요 감독님 아 기습적인 기습 다이렉트 공격 오 포샷 우와 세븐틴 화이팅 세븐틴 화이팅 세븐틴 다시 있게 미안해 미안해 그래서 앞으로 파이 포시스트 포시스트 부탁 김민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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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가 지금 공격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평양 감독님의 공격을 막지 못합니다 자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커버 김민규 선수의 왼발이 공격을 잘 해줘야 돼요 아 모르겠다는 거야 뭐야 이거 분밀이야 끄고 가보라는 거야 3대2 화이팅 아까 게임을 이렇게 막상막하로 했었으면 고 나이스 서브 온다 오 와 살렸어요 넘겨야 돼요 와 와 3대3 마이 아 서브 좀 세진다 가볍게 가볍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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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랑이 아 상호 형님이 또 오죠 와 아웃 아웃 아웃이자 화이팅 화이팅 꽃꽃이 제작진을 응원하고 있는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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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서브입니다 니가 이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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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 포인트 와 짧은 거를 와 우지 잘해 나이스 아 아 좋아 좋아 나이스 오구 가보라는 거야 마지막 경기 7점 괜찮으십니까? 네 쉽게 생각해 도레미 경기 시작합니다 자 뒤로 가 더 뒤로 가 나이스 서브 아 뒤로 잘해 우와 바이바이 안정적인 커버 나이스 아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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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은 서브 좋은 서브예요 아 잘해 지금 진짜 잘해 마이 자 무슨 날 번호 넘겨야 돼 자 재버논 나이스 인 인입니다 아 서브 흔들렸죠 리시브 흔들렸고 자 공격 아 아 이렇게 되면 지금 공격이 지금 좀 약합니다 세븐님 팀이 공격이 좀 약해요 스코어 2대 0 긍정적인 바이브로 가는 거야 헤딩해줘야 돼 헤딩해줘야 돼 그치 번호 넘겨주고 톡 나이스 제발 조금 더 강력한 공격이 나와줘야지 점수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딩 나이스 헤딩 마무리해야죠 번호아 누가 또 다시 받아줘 자 어려워요 어려워요 공격 아 좋아요 아 안 돼 안 돼 버논아 형이랑 바꾸자 바꿔 바꿔 경기 스코어 3대 0 세븐틴 팀은 정원 씨와 번호 씨를 교체합니다 세븐틴 팀의 공격력이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헤딩으로 받았어야 되는데요 자 올렸고요 아 잘 마무리했죠 자 간다 아 제노야 잘한다 나이스 오오 윤정아 선수가 들어가서 이제 팀의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게 네 그 저녁이 조금 바뀐 게 아 아 지금 봐주시는 거야 봐주시는 거 야 방송사 봐주셨대 아 봐주시는 거지 나이스 좋은 서브 다 넘기나요 아우 아우 또 하나 따라왔어 이렇게 안 봐주셔도 돼요 감독님들 커피 쳐다 먹자 세븐틴 서브입니다 이찬 나이스 좋은 서브 홈팀입니다 마무리 살리나요 마이 아 미안해 조금 아쉬웠어요 경현 감독님의 서브 우리 아직 여유 있어 천천히 나이스 커버해줄게 디노 수비 잘해 나이스 자 스코어 몇 대 몇이죠? 4대 3 나이스 네 4대 4 동쟁입니다 아예 없어 야 넘어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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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디노 대박 1번씩 마무리해야죠 윤정환 공격 가야죠 윤정환 마무리 1위죠 미쳤다 야 명장면 나왔어요 명장면 이런 공격이 필요했어요 카메라 리플레이 가시죠 그래야죠 윤정환 공격 가야죠 윤정환 마무리 1위죠 아 세븐틴 역전했어요 지금 나이스 와 뭔데 와 1위다 받아주고 나이스 디노 다리가 조금 짧아요 살짝 길었더라면 다리 280였다면 아 지금 너무 잘하죠 2대5 동점 상황 디노 디노 좋아요 자 부승관 과연 나이스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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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진짜 아웃이었어 진짜로 아웃 드디어 진짜 아웃이었어 이게 갈 필요 없고 잠시만요 진짜 한 번만 냉정하게 원근 감독님 인 아웃 아웃 인 어? 에이 야 그럼 인정 인정 이런 검은 세력들 오케이 아 팔은 안쪽으로 구분다 자 매치 포인트인가요 매치 포인트 뭔가 짧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생부사 나갔죠 생부사 에스쿱스 생부사 자 에스쿱스 여기서 나간게 정말 잘한 선택일지 아 나쁘진 않았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윤정환 한 번 더 가줘야죠 나이스 윤정환 한 번 더 가줘야죠 그렇죠 나이스 나와줘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저 선수 좋습니다 윤정환 윤정환 저 선수가 정말 족국의 미래입니다 세븐틴에서는 안정적인 공격수가 누구냐고 뽑으면 윤정환 선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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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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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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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병장님 와 미쳤어 와 미쳤어 와 잘 살렸다 와 와 근데 너무 잘했다 자 1점 나왔습니다 1점 나왔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아 좋아요 서브 메시 포인트 받아주고요 큽스 앞으로 나오고 나이스 나이스 아 큽스 승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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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시 듀스입니다 와 진짜 박빙이다 야 손에 땀을 쥐는 경기입니다 자 경현 감독님의 서브 좋은 서브 안정적인 서브 나이스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승관 정환 넘깁니다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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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삭막하여 좋습니다 3번에 마무리하려고 했던 효완 감독님 실패입니다 긴장될 거예요 네네네네 이 점은 바로 끝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서브 매치 포인트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올려주고 하나 더 올려주고 나이스 커버 에스쿱스 윤정환 가야죠 아 침착했어 침착 자리가 좋지 않았어요 네네 아 깔통하게 넘기는 자 에스쿱스 좋습니다 라타토이 밀려주고 헤딩 가 끝내 나이스 아 야비하게 했어요 미안해 밀어줘 쭉 밀어줘 자 헤딩으로도 가줘야죠 그렇죠 주고 윤정환 나이스 자세가 안 나와 저걸 한 번에 받으세요 인 인 헤딩 윤정환 헤딩 부승권 자 경험 감독님 수비 한 바위다 나이스 아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나이스 잘 살렸어 잘 살려 빨리 빨리 윤정환 선수의 공격 한 방에 나와줘야지 이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받아주고요 한 번 더 받아주고요 넘기나요 아 깔끔한 수비 두 팀 다 수비가 너무 한 번 받아주고요 아이고 아이고 넘겨야죠 넘겨야죠 대박이죠 아 좋아요 좋아요 완벽합니다 매치 포인트예요 매치 포인트 야 제가 봤을 때 아까 족구했던 거 못 쓸 거 같아 이게 결승전 같은데 와 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한다 진짜 우와 미쳤어 와 미쳤다 와 천천히 와 미안 아 뭐야 넘길게도 미안 미안 오케이 막아야죠 몇 분째 아니고 나이스 해야 돼 와 대박이다 대박 이거 정말 대박 랠리죠 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와 와 와 진짜 미쳤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너무 잘하신다 진짜 미쳤다 와 처음이었으면 졌어 와 진짜 최고였습니다 와 아주 멋진 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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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 감사합니다.